네, 시장 이슈 속에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 그리고 또 일주일 3% 기대할 수 있는 종목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깔끔하게 또 머리를 하고 오셨어요. 네, 이번 주에 좀 세게 보여야 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머리 확 한번 세게 밀어봤습니다.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장기포트 또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종목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ICD 같은 경우는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0.61% 정도 손실 중인데 현재 지금 계속 매수를 가능하신 자리고요. 그리고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제가 좀 광역까지 매수하셔도 된다, 안전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자리니까 ICD는 그대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랩 150 레버리지, 이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최근에 주가 밀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항상 나와가지고 의미 있게 레버리지는 지금 담으셔라, 담으셔라,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다 수익권 올라가셨을 겁니다. 여기서 추가 전략을 좀 드릴게요. 제가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월 초에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중순쯤에는 대형주, 바이오주,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따로 전략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일단 수익률은 높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163.14%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66.6%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라고 했었던 모든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다 수익권이실 거예요. 일단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4월 중순 제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번 랠리 끝까지 가지고 가실 분들 제외, 그분들은 그대로 단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나는 공매도 재개됐을 때 시장이 잠깐 눌림이 있을 때 그 손실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길게 아예 이번 랠리 끝까지 가지고 가실 분들 제외하고는 수익 실현을 한번 시켜드렸다가 5월 초에 어차피 공매도 재개되면 대형주,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살짝 눌림이 있을 거예요. 물론 살짝 눌림입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영역으로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에 수익 실현을 한번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1, 2주 있다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장기 포트 저는 사실 그냥 그런 눌림 무시하고 한 1, 2년 그냥 보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챙겨야 수익이니까 한 1, 2주 정도 있다가 말씀드리겠다라는 멘트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이랑 똑같이 일단 수익이 좀 높습니다. 삼성전자 66.6%, SK하이닉스 71.12%인데 이거 랠리 끝날 때까지 저는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난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수익을 좀 챙겨놓고 종목을 다 변화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똑같이 코텍스 레버리지, 코텍스 코스타 150 레버리지와 함께 중간에 한번 수익을 끊고 챙기실 수 있는 시점을 드리고 재매수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실 이 종목도 지금 43.16% 수익 중인데 최근에 오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죠. 기술적인 부분이 그래도 지금 장기평선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도 있죠. 거기에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렘시마, 레키노라, 휴미라, 렘시마 SC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DBI 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끌고 오면서 일단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한 7월, 8월 때까지는 그대로 볼 거고요. 지난번 고점이 7만 4천 3백 원인데 사실 저는 이거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사이트를 길게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다. 중간에 지금 굳이 꺾일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 지금 매수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번 외로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21선이나 장기평선 딱 손전라인 잡으시고 들어가시되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사실 제일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SK바이오팜 손실 커버를 위해서 3% 전략도 하고 장기포트 새로 드리고 했는데 SK바이오팜은 일단 그대로 포지션 취하겠습니다. 다행히 10만 원 안 깨지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올해가 사실은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는 올해와 내년 초가 돌아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고생이 있으시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4.59%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 뿐이지만 이것도 제가 어쨌든 잘 커버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양해를 해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일전자 볼게요. 신일전자도 수익권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는데 무시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름에 얘는 항상 제일 높은 수익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률 좀 내려왔습니다. 21.41%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아일택 지난주 소개해드렸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4.59%인데 사실 이것도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수 가능할 타이밍을 줄 때 얼른 매수를 하셔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3% 전략을 뒤에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기푸드 쭉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거래 정지라든지 상장 폐지 종목을 좀 피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이 장기포트 종목들도 같이 좀 엮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지난주에 준비를 했었는데 솔직히 못 나가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좀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 시간에 이런 걸 하느냐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올해 연말에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또 내 종목 거래 정지 되려나 상패 되려나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이것만 갖추고 계시면 그냥 그런 생각 싹 없으시고 올해는 내 종목 배당이 얼마나 나올까 이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부채 비율 연속 적자 기업 유불 1000% 이상 이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 그리고 유동 비율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꼭 필기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기본 검색 시기에 넣으셔도 정말 좋습니다. 하나, 한들씩 빼셔도 상관없는데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되 최대한 이거를 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종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장기포트, 단기포트도 이제 이 조건을 과연 맞추고 있을까라는 부분도 준비했는데 나오네요. 일단 전 종목 모두 다 이 기준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 거의 압도를 하고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저한테 좀 핸디캡을 좀 준 거예요. 사실 이게 거래량 좀 빠지고 실적 좀 안 나오고 부채를 좀 먹고 유불 좀 떨어지면 더 일주일에 3% 전략을 빨리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최대한 수익도 수익인데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매수하셔야죠. 매수하시고 나서 밤에 잠이라도 좀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 조건은 꼭 갖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 조건에 맞춰서 종목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3% 전략의 종목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황금 ST부터 좀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 ST 사실 이게 되게 오랜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너무 좀 보수 소홀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흐름이 안 나왔는데요. 황금 ST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번 주 정도가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 자리고요. 오늘도 매수 가능하니까 이 정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황금 ST는 장기 포트로도 매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 ST 지금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 아이즈 비전인데요. 아이즈 비전으로 뭐... 네, 사실 아이즈 비전 제가 대본을 보내드릴 때만 해도 오늘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기초적으로 갈 시점을 좀 잘 잡은 것 같고요. 사실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고가 기준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깜짝 놀랐죠. 네,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1, 2%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조금 올라가길래 이 정도면 괜찮다 했는데 제가 오후에 열어보니까 20% 급등했다고 윗고리가 나왔더라고요. 고가가 20% 급등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5,300원 나왔길래 이게 또 한 입으로 두 마라는 건 딱 질색인 성격이어서 오케이, 그럼 이번 주 가서 시원하게 또 사과드리고 한 주 더 보자 했는데 오늘 진짜 기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5,900원, 5,300원 기준으로도 10% 정도 수익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날 보니까 지난주 다시 보기 보니까 아래쪽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하시고 바로 3% 넘게 수익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쨌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이번 주 종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이즈 비전은 수익 실현하고 갑니까?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3%가 달성이 되면 절반은 딱 매도하시고 절반은 제가 나중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포지션 반은 그대로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주일 3% 공략주 기대가 되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도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고가 기준을 해가지고 내가 왜 고가 기준을 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고가 기준을 계속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 산정 기준은 고가 기준을 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고가로 가는 걸로 하고요. 기준이 고가니까 기준 3%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아마 높으실 거예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매수하셨으면은 3.5% 정도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매도를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이요. 자, 일단 오늘도 최소한 오늘부터는 하나의 조건을 좀 더 넣을게요. 시가총액, 천억대 기준, 천억대 근처 종목을 하나 좀 더 넣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요. 대륙철관입니다. 004780번이고요. 본 기업은 이제 1966년도 대륙철관, 대륙재관, 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된 기업이고요. 1898년도에 상호가 변경됐고, 1994년도에 코스닥 상장했습니다. 상장 유지를 거의 30년 가까이 했고요. 제가 좀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IMF가 있었어요. 그런데 IMF 기간 동안도 엄청난 위기를 겪어내면서 이제 상장을 유지해왔다는 부분이 정말 좀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휴대용 부탄가스의 경우에는 이제 독자 신기술을 이용해서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품질 위, 그리고 거래처 확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고 성장세를 유지 중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 선정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매출액은 연평균 7%대 증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45%, 유보 비율은 1363.11%,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은 52.9배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은 269.5%, 그리고 치과 총액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962억 정도 되는데 아마 오늘 근처에 1,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수익률 선정 기준은 오늘자 고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3%, 3.5% 위쪽으로 절반 매도 걸어두시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멘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재관을 이번 주 또 일주일 3% 공략지로 꼽아주신 만큼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LG전자 속보가 나왔습니다. 26년 만에 이사회에서 지금 휴대폰 사업 부문의 철수를 결정을 하면서 중요 내용을 지금 공시를 한 만큼 30분간 거래 정지에 들어가서 11시에 다시금 거래가 재개되는 만큼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3% 전략까지 이 시각 이슈,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